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편 11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가장 깁니다 가장 긴장이에요 그래서 긴장하시고 우리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편만으로 오늘 하루는 그냥 다 갑니다 19편만 오늘 살펴 통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19편을 너무 길어서 176절까지 있는데 다 다를 수는 없고 적절하게 구조만 여러분들에게 특징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편 119편은 어떤 신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삼행시 지금 보셨습니까 김예환으로 삼행시를 하면 김 김밥을 먹는다 예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삼행시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ABCD 알파벳 그리고 한글은 기흥니언티크 리얼 그 다음에 히브리어 10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알렛벳 기멸달렛 헤바브자인 이렇게 옛날 노래로 히브리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헤트데드 요트카프 뭐 이러면서 그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입니다 22개의 자음을 따라서 176절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건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여러분 119편이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연의 시작이 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8절까지 1연에서는 알렛으로 시작되고 9에서 171절까지는 베트로 시작되고 17에서 24절까지는 기멸로 시작되고 A B C D E F 이렇게 가듯이 알파벳 C로 10편 119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글 성경을 보면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치밀하게 정말 알파벳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22자를 다 사용해서 이 기나긴 시를 구성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왜 이러한 히브리어의 모든 언어들 다 사용해서 이렇게 완벽한 시를 만들려고 했을까? 지으려고 했을까? 이게 바로 시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19편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가?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이 10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토라시로 그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마치 토라를 거의 뭐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이 토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토라를 갈망하는 그 시인의 마음들이 막 졸렬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토라 우리의 생명과 같은 토라 그러나 불안하고 고난에 당하는 인생 이 둘 사이에서 이 이중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토라, 불안한 인생 완벽한 토라, 불완전한 인생 그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말씀 없이는 토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토라를 강조하는 게 119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토라를 강조하다 보니 토라를 기록한 데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그 자음들 22개를 다 사용해서 정확한 규칙에 맞춰서 이 한 편의 긴 씨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형식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다, 토라는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나눌 수 있을까 너무 세세한 구조를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고 통독하는데 크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큰 틀만 말씀드리면 1절부터 88절까지가 한 파트 그 다음에 89절부터 176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을 인도하신다 누가? 토라가 그리고 진리의 원천인 토라를 찾아서 길을 여행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시인의 인생을 얘기를 하는 게 이 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절부터 176절까지 어쨌든 토라를 강조하고 토라를 찾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먼저 1절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요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요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요하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서 사절 못만 주께서 명령하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행위가 완전한 사람 율법이 보기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10편 1편과 유사하죠 10편 1편을 보면 바로 이 율법을 찬양하는 오직 요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강조했던 게 10편 1편이죠 마치 그것처럼 119편의 서문인 1절에서 4절까지도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8절은 1에서 4절까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5에서 8절까지는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의 첨시장마다 1인칭이 등장해요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6절에 내가 주의 계명에 7절 내가 주의 의론 판단을 8절은 내가 주의 율례를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를 내가 율례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1에서 4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119편 전체의 내용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찬양하는 게 119편의 전체의 내용이다 그게 서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32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연인데 2연에서는 9절부터 32절까지가 토라는 뭐다 이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9절부터 16절까지는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물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한 토라 이걸 강조하고 17절에서 24절까지 세 번째 연인데 19절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 그래서 나그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빛이다 그 고백도 10편 119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게 바로 토라다 토라는 나의 내비게이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세 번째로 토라는 뭐다? 28절부터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며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을 세우소서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눌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토라는 나를 세우는 힘이다 그러면서 토라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토라는 나를 세우는 힘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간청해요 그러한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33절에서는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서는 나를 깨닫게 하소서 35절에서는 개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6절에서는 증거들로 행하게 하소서 그럼 3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40절에서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앞에 토라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다면 그 중요한 토라로 나를 가르치고 깨닫고 행하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토라를 둘과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19편을 읽어가면서는 우리가 어떤 적용들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시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뿐인 그런 말씀 중심, 교회 이런 게 교회 표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동그라미 교회 개척을 하면서 목회비전, 무엇을 표방하는 교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교회들도 막 찾아봤는데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이 중심인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제일 첫 번째라는 걸 늘 알고 있죠 늘 알고 있어요 모든 것보다 최우선한다는 걸 다 잠재적으로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니까 나는 실전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 교회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내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되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늘 도전은 뭐냐면 말만 그렇게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 스스로가 내가 먼저 여기 보면 119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온 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19편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와 능력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119편의 통독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한국계를 살리고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19편 오늘 하루 통독을 하게 될 텐데 너무 이 시인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흘러가는 시입니다 이런 시인의 강렬한 사랑이 말씀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나에게 넘치게 하시고 단순하게 성경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도가 문이 뿐인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이 뿐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인생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를 말씀 위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